안녕하세요 저는 케어유의 신준영입니다. 저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주로 치매와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된 정신건강 테스트와 또 테스트 이후에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게임 형태의 컨텐츠들을 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신건강 관련된 전체 컨텐츠에 대한 기획과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된 개별 앱을 비롯해서 치매 예방이나 인지훈련을 강화시킬 수 있는 M-BRAIN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영역별로 20종의 게임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현장에서 관리자가 어르신들의 이러한 신체, 인지, 영양, 사회활동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앱을 활용한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힐링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간 안에 다양한 이런 스마트 기기와 장비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에 300군데 정도의 복지관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저희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치매안심마을 구축사업에 현재 같이 들어가서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과 전체 장비 구축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정신건강, 케어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더 고도화하고요. 저희 컨텐츠 외에 또 VR과 IoT 관련된 다양한 제품분들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노후를 케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